오늘 운동은 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앉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잘못된 게 없었는데 일어나는 패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어날 때 바로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 게 오늘은 이런 합이 조금은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로 바로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이 배가 저도 어떻게 보면 배를 놓친 건데 일어날 때 배가 살짝 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무게가 몸통 전체로 실린 상태에서 다리 전체가 써지면서 미는 게 아니라 앞다리 위주로 또 뒤가 이런 전체적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게 써져서 더 무겁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도 배에 집중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런 감이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배도 그렇고 일어날 때 힘쓰는 방향 또한 제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좋은 자세로 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저 스스로는 저도 이렇게 매일 영상으로 찍고 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혼자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세를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근데 옆에 혹시 매일 같이 운동하는 친구라던가 매일 나랑 수준이 비슷한 같은 시간대에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한 번씩 들 때 옆에서 봐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뭐 이런 역도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뭐 배가 빠졌다는 걸 얘기해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감독님이나 다른 선수나 아니면 이렇게 기압도 넣어주고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게 은근히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도 운동을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집중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영상을 찍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객관적으로 오늘 저의 스쿼트 자세를 봤다면 일어날 때 배에 더 집중하라고 하고 바로 상치를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 하고 상치 각도를 유지해서 그대로 일단 다리를 바닥을 탈출해라 라고 말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계속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야 나의 운동 자세에 대한 오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커리도 오차가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도 쏘면 다 들어가는 날이 있고 생각보다 슛이 많이 빗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갈 때랑 안 들어갈 때 그 격차가 조금 더 좁고 그리고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반면에 아마추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 들어가더라도 이게 어중간하고 그리고 안 들어갈 땐 아예 안 들어가고 기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운동 자세도 똑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오차가 생기는데 이런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옆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신다면 영상으로 찍어서 또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같이 운동하는 이런 나라 나보다 살짝 더 뛰어나다거나 나랑 비슷하게 열정 있는 스트렝스 훈련 파트너가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